여기 보시면 선상지, 패디먼트, 플라야 이런 독특한 이름의 지형들이 나타나 있는데요. 우선 선상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막이라고 해서 완전 다 평평한 지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언덕이나 아니면 암석으로 되어있는 산지가 같이 있는 곳도 있어요. 이런 지역에서 비가 정말 가끔 내립니다. 한번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면 빗물이 쌍 모여들면서 이 빗물이 여기에 있는 모래나 이런 것들을 깎아서 밑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평지를 만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나게 급류타기 하다가 갑자기 훅 이렇게 평지를 만나게 되니까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려놓게 되는데 이거를 부채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놓게 됩니다. 그래서 부채꼴 모양의 퇴적지형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를 뭐라고 하느냐? 부채선 모양상 땅지 이렇게 해서 선상지라고 부릅니다. 건조 지역에서 선상지는 굉장히 잘 형성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건조 지역에서는 위에 식생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가끔 내리긴 하지만 한번 내리기만 하면요. 위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물질들이 쏟아져 내려옵니다. 확 내려오다 갑자기 힘이 빠지니까 이렇게 부채꼴 모양으로 퇴적지형이 형성된 거죠. 이게 잘 형성되다 보니까 이쪽에도 선상지, 이쪽에도 선상지. 이게 막 선상지가 너무 여러 개가 형성돼서 막 덕지덕지 붙어버려요. 그럼 나중에 선상지가 점점점 커져서 붙어버리게 되면 바하다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거는 연합류 선상지라고도 얘기합니다. 연합선상지. 그 정도로 건조 지역에서 선상지가 잘 발달합니다. 그 다음 패디먼트는 뭐냐. 이렇게 완만한 경사에 기반한 면. 이게 비가 한번 내리면 식생이 없기 때문에 전체 면적을 빗물이 덮어가면서 깎아 나간다고 했죠.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포상 홍수 침식. 얇은 포를 덮은 모양으로 홍수가 나면서 침식이 이루어지더라라는 거. 이게 계속적으로 지속되면요. 아주 완만한 경사에 기반한 면이 나오게 돼요. 그거를 패디먼트라고 합니다. 이것도 잘 나오는 지역입니다. 그 다음 이런 빗물이 만약에 쭉 흘러가다가 어디 이렇게 움푹 꺼져있는 이런 분지지역에 도달하게 되면요. 더 이상 어디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지 않고요. 그 지역에 이렇게 고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지역 같으면요. 워낙 흘러내려오는 양이 많기 때문에 고였다 하더라도 다시 넘쳐서 바다 쪽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이런 지역은 빗물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냥 조금만 낮은 데가 있으면 거기에 고여서 그냥 그대로 말라버립니다. 자 이런 데 좀 움푹 파여있는 지역에. 자 호수가 형성됩니다. 근데 이 호수는 금방 말라버리는 호수예요 자 이런 호수를 뭐라고 하냐 플라야라고 합니다. 그럼 비가 올 때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호수. 평상시에는 소금바닥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염호라고 얘기합니다. 소금 호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만약에 비가 오게 되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하천이 생겨서 흐를 수가 있어요. 이거를 와디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건천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생소한 지명이 많이 나왔습니다. 생소한 지형 이름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자 산사면에서 흘러나오던 이런 침식 물질이요. 갑자기 완경사를 만나서 퇴적되면 부채꼴 모양의 지형이 나오는데 이걸 선상지라고 합니다. 이게 옆에 거하고 계속적으로 커져서 붙어버리면 바하다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완만한 경사에 포상홍수 침식으로 인한 기반한 면을 페디먼트. 비가 올 때만 흐른 하천 와디. 비가 올 때만 형성되는 호수 플라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식도라만 설명하면 실제 이건 누가 이런 거 못 설명하겠습니까. 실제 사진에다가 접목시켜가지고 여러분들 어떻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건조한 지역임을 다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식생이 하나도 없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데서 만약에 비가 내리면 이렇게 모여 흐르다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 깎아 나오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완경사를 만나니까요. 이렇게 부채껄 모양으로 퍼진 지형이 나오게 됩니다. 이걸 선상지라고 하죠. 선상지는 선상지인데 옆에 있는 거랑 다 이렇게 붙어버렸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바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쪽에 보면 아주 완만한 경사에 기반한 면이 나올 텐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페디먼트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비가 오면 일시적으로 이렇게 물기를 내서 흐르는 하천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왓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 건천이라고 합니다. 비 올 때만 흐른다라는 거. 그 다음 이런데 만약에 움푹 파여 있는데 비가 와서 물이 고여있다 한다면 이거를 플라야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거는 염호라고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평상시에는 소금바닥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